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위스키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글랜그란츠 15년. 글랜그란츠 15년 이구요. 저는 이렇게 딱 보면 깍 이게 옛날 디자인이 있고 요즘 나온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새로 디자인 다시 된 건데 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가게 보면 종이지만 이렇게 뭐 실든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구요. 글랜그란츠 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옛날 디자인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거나 혹은 가게에서 봤을 때 그것보다 훨씬 이번에 이렇게 디자인이 바뀐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확 터요. 제가 글랜그란츠를 알게 된 것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됐구요. 글랜그란츠 18년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기대 이상이었어요. 가격도 18년 숙성된 것 치고 가격도 괜찮았고 일단 좀 글랜그란츠의 굉장히 하나의 캐릭터가 될 만한 게 여기 뒤에 보시면 글랜그란츠는 핸드 셀렉트 한 그러니까 핸드 셀렉티드 한 퍼스트필 엑스벌번 캐스크를 썼대요. 보통 저희가 뭐 쉐리 캐스크 쉐리 오크를 뭐 퍼스트필 쉐리나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어도 벌번 캐스크에서 엑스벌번 캐스크에서 퍼스트필이나 핸드 셀렉티드 뭐 이런 말은 별로 안 들어본 것 같은데 보통 엑스벌번에도 했고 뭐 쉐리 퍼스트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워낙에 쉐리 캐스크가 비싸니까 근데 글랜그란츠의 좀 특이한 점은 핸드 셀렉티드 퍼스트필 엑스벌번 캐스크에다가 숙성을 했다. 요즘 보기 조금 신기한 프레이즈인 것 같아요. 핸드 셀렉티드 퍼스트필 엑스벌번 한마디로 말하면 엑스벌번을 필을 했게 했는데 예전 기존 방식대로 근데 우리는 핸드 셀렉티드를 했고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픽을 했고 퍼스트필이다. 이거 엑스벌번 같은 경우도 사실 세컨드필, 세컨드필, 퍼스트필 이런 게 있나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퍼스트필이다. 네 그래서 조금 뭐 쉐리도 퍼스트필 하면 굉장히 뭐 그 쉐리 같은 그 캐릭터를 뿜뿜 막 뿜어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벌번의 퍼스트필이기 때문에 뭐 어떤 벌번 향이나 이런 특이한 상황을 뿜뿜 뿜어낼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기대되는 위스키입니다. 글랜그란츠 같은 경우는 18년 같은 경우는 한 20만원대 약간 안되는 혹은 20만원대 초반 같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43도에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제가 쉐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맥켈라이나 뭐 글랜조나 이런 이쪽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사실 실 어 엑스벌번으로 만든 술을 위스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죠. 어 근데 아예 요즘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캐스크 피니싱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벤이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발벤이 같은 경우도 이제 더블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쉐리에다가 몇 개월 뭐 6개월 이상 정도 이렇게 캐스크 피니싱을 했고 심지어 어떤 거 다른 종류의 위스키 같은 경우는 뭐 1년 2년 혹은 뭐 메리즈도 있구요. 뭐 18년 18년 섞은 걸 그러니까 따로따로 메이철 한 거를 숙성한 거를 섞은 것도 있고 아벨라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때는 아무래도 쉐리 쪽에 기존 거랑 쉐리랑 섞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도 막 붙고 그랬는데 어 물론 그 나름대로도 맛은 괜찮습니다. 독특해요. 왜냐하면 쉐리를 사기 입혔으니까. 그러나 제가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 뭐 이상하다. 얘네들은 요즘 인기가 캐스크 피니싱으로 많이 되고 그러는데 얘는 그냥 오히려 벌번 엑스벌번에다가 퍼스트필 한 거를 더 강조했네. 그래서 뭐 얼마나 좀 그런 걸 자랑하는 거 보니까 뭐 얼마나 특별한가 궁금 도 했어요. 근데 18년을 제가 마셔 봤을 때 정말 특별했습니다. 조금 더 어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었던 꽃향이나 꿀향이 되게 되게 많이 올라와요. 향기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말하는 그 핸드 셀렉티드 퍼스트필드 엑스벌번이 어 그렇게 자랑할 만 하구나. 과연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진 않겠죠. 아무래도 쉐리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편파적으로 쉐리가 좋은지는 알지만 이제 엑스벌번을 퍼스트필 했다는 것을 얼마나 쳐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 사실 발베니 쪽 보다도 오히려 저는 글랜 그랜츠가 조금 더 좋은 좋아하는 쪽이에요. 어 조금 더 부드럽구요. 조금 더 향기나 여러가지 면에서 어 벌번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느끼기 때문에 물론 발베니도 맛있긴 하지만 또 이렇게 꽃향이나 또 오묘한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어 컴플렉스한 그런 향이나 맛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드셔 보시고 음 그럼 본인이 아실 거에요 발베니 쪽인지 아니면 좀 요런 쪽인지 그래서 하여튼 요게 있는데 요 녀석은 사실 되게 웃긴게 어 사실 그 글랜 그랜츠 18년 보다 먼저 팔리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 가격은 글랜 그랜츠 18년의 반값이에요. 그래서 어 이거 캐나다에서는 750mm로 나오구요. 이게 또 조금 있다가 특이 사항을 좀 알려드릴 텐데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가격이 한 9만원 정도로 형성돼 있었어요. 처음에 나올 때 지금은 조금 올랐겠죠. 근데 이게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왜 먼저 팔렸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아마 가격이 일거에요. 가격이 18년 그러니까 3년 차인데 18년은 이제 어 그 가격이 20만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9만원대로 15년에 나왔으니까 750mm 거기에다가요. 그랬으니까 가격이 일단 메리트죠. 그쵸. 꽉도 괜찮게 생겼구요. 거기에다가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배치 스트렝스 입니다. 그러니까 캐스크 스트렝스 라고는 얘네들이 안 붙인 것 같아요. 왜냐면 캐스크 스트렝스는 여러 그러니까 딱 맞추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대신 얘네들이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 750mm에 50. 50도에다가 딱 맞춰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백프루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50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18년이 43도니까. 그리고 저는 12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네가 이름을 배치 스트렝스라는 에디션. 이게 퍼스트 에디션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퍼스트 에디션이라서 배치 스트렝스다.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배치 스트렝스다. 50에다 맞췄고 물을 조금 탔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50도가 어디입니까. 거의 캐스크 스트렝스랑 비슷한데. 네. 그래서 50도에다 일단 맞춰줬고요. 거기다가 15년 숙성에 750에다가 9만원이면은 가성비 쩝니다.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이게 문제는 이게 다 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정말 힘들게 구했습니다. 가격이 막 비싸서 못 구했던 건 아니고 사람들이 워낙에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위스키라 맛도 좋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샀겠죠. 물론 이게 막 너무 좋은 맛이다.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요즘 캐스크 스트렝스가 유행이고 도수도 높고 15형 수성이면은 맛도 어느 정도 익었고. 거기다가 퍼스트 필드 엑스볼 번호를 썼으니 괜찮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이게 또 넌칠 필터입니다. 네. 색깔은 뭐 내추럴 칼라라는 말은 안 했지만 내추럴 칼라처럼 보이긴 해요. 저는. 왜냐하면 벌번 숙성이 막 그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쉐리처럼 진하지가 않기 때문에 18년 숙성도 보통 이런 색입니다. 벌범만 이제 더브루드 같은 경우 발벤이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쉐리에다가 마지막에 입혔기 때문에 그런 색이 나올 수도 있고요. 보통 아니면 색소를 탔죠. 발벤이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냥 엑스볼 번호로 하면은 그렇게 색깔이 이렇게 너무 진하지 않고요. 15년이나 18년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뭐 내추럴 칼라라고 말은 안 했지만 느낌상 그렇습니다. 저는 내추럴 칼라 같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굳이 여기다 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넌칠 필터. 이 정도면은 스펙은 일단 좋습니다. 스펙은. 싱글 몰트에다가요. 네. 스펙은 좋습니다. 하나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여기가 워낙에 불티나게 제가 있는 곳도 캐나다인데 북미에서도 굉장히 불티나게 팔렸던 애라서 여기 보시면 이게 하필이면 퍼스트 배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은 일단 뭐 세컨배치, 세컨배치도 나오고 계속 나오겠지만 그래도 또 퍼스트 배치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설마 오를까? 걱정되는 녀석이긴 하지만 뭐 오늘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일단은 인기는 많지만. 네. 이거를 뜯기 전에 여기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맛이 나냐면 일단 색깔은 골든 칼라에다가 시트러스 프루트. 이렇게 상큼한 프루트 같은 게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토피 향도 나고. 그 다음에 맛은 되게 깊대요. 굉장히 깊고. 그 다음에 양념이 된 스파이스드 페어, 양념이 된 배.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양념이 배인 배. 그 다음에 아프리컷. 그 다음에 바닐라. 당연히 바닐라죠. 엑스 월번이니까.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끝 맛은 이제 너티한 맛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과일 향이, 과일 맛이 끝으로 딱 난다. 들어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과일 맛 같은 게 많이 나는. 그리고 거기에다 바닐라가 살짝 있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파이스드 페어, 양념이 된 배에다가 토피에다가 아프리컷. 그 다음에 마멀레이드 노트 그런 맛이 난데요. 오렌지 잼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참 기대가 되는 녀석입니다. 더군다나 50도니까 일단은 알콜도 괜찮고요. 한번 오늘 향부터 맛을 한번 보죠. 저는 글랜글랜츠에 기대가 좀 많기 때문에 18년보다 복합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 3년 차이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아예 다 뜯어버릴게요. 글랜글랜츠 오! 갑자기 막 연기가 나네요. 네,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마셔볼게요. 일단 색깔 좀 보여드릴게요. 색깔이 그냥 골드 칼라입니다. 일단 뚜껑이 좀 닫고 골드 칼라에다가 음... 네, 일단 놓고 네, 색깔은 그냥 여린 골드 칼라입니다. 이게 뭐 색소 안 탔을 것 같죠? 너무 여려서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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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발베니에서 맡을 수 있는 향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존으로 생각하는 엑스벌번으로 만든 그런 위스키의 향이 처음에 딱 올라옵니다. 이제 하도 위스키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쉐리오크에서 나오는 거고 어떤 게 엑스벌번에서 나오는 거고를 그냥 향에서 딱 보면은 다 알더라고요. 이거는 확실히 엑스벌번이고요. 일단은 알코올이 조금 치고 와서 제가 향을 정확히 음... 꿀향이 있습니다. 음... 약간 오렌지가 향에서 잡히긴 하네요. 뭐 배, 사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음... 배사가 그런 느낌이고요. 달달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생각엔 달달할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카메라가 내려가네요. 왜 그러지? 스톱, 스톱, 스톱!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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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카메라가 갑자기 막 내려가서 제가 잠깐 고정을 시켰습니다. 네, 얘도 마시고 싶어서 그러나 카메라가 따라다니네요. 자... 네, 그렇고요. 일단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향은 딱 그렇게 그냥 막 치고 오는 것도 없고요. 그냥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음... 바닐라, 바닐라 살짝. 일단 지금은 그냥 꿀향이랑 그냥 좀 사과랑 좀 푸릇푸릇한 그런 산뜻한 과일 같은 게 좀 많이 납니다. 배, 뭐 이런 거. 오렌지 약간 있는데 좀 뒤에 있어서 잘 안 느껴지고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음... 뭐야? 음... 마시자마자 다 하네요. 진짜 배맛이 많이 나네. 배나 사과맛. 사과까지는 아닌데 배랑 배맛이라고 딱 하면 되겠네요. 사과는 조금 산뜻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달달한 배 같아요. 스파이스드 배라고 해서 이게 양념이 된 배가 뭔 말인가 했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파이스가 있고요. 스파이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화한 맛이 있고요. 거기다 배가 확 들어옵니다. 오렌지 잼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음... 꿀맛이 조금 있고요. 그 배랑 커버가 되고요. 배맛으로. 음... 아까 또 뭐라고 그랬죠? 음... 토피랑 바닐라? 그냥... 전체적으로 뭐... 엑스벌번이니까 바닐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상하게... 오히려 더... 얘는... 그... 과일 맛이랑 그런 향 때문에 바닐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네요. 음... 다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50도라서 조금 알코올이 치긴 합니다. 음... 배. 확실히 배야. 배. 음... 오렌지까지는 아직 몰라요. 배. 배. 그다음에 뒷맛이 조금 너티하다는 맛이 조금 까끌까끌한 그런... 음... 뒤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씁쓸한 맛이 살짝 있습니다. 뒤에 넘길 때. 음... 그거를 너티한 맛이라고 생각하나봐요. 여기서 말할 때. 음... 좀 너티한 맛이 있습니다. 조금. 뒤에. 근데... 입안에 들어올 때 시작이 배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호감이네요. 지금. 음... 맛이... 18년이랑 좀 비교를 그냥 살짝 생각이 나서 18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랜그랜츠 18년은 조금 더 맛이 복잡했던 것 같고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맛이 세고 50도니까 조금 더. 그리고 배맛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음... 스파이스가 좀 같이 들어오다가 그 다음에 끝맛은 조금 너티해지고 맛도 길고 너무 얇지는 않고 팔레지 좀 얇은 쪽이긴 한데 제 말은 금방 끝나진 않고 얇은 쪽에 속 하나 조금 가볍죠. 가볍긴 하나 좀 오래가요. 음... 가벼운 느낌이에요. 가볍고 오래가는 느낌. 그래서 어우... 향도 조금 열어놓은 다음에 지금 맡으니까 야... 향도 너무 달달하네요. 바닐라랑 이제 꿀이 조금 같이 올라오는 것 같네요. 조금 기다리니까. 어... 이거 괜찮네요. 약간 뭐... 이거를 뭐 디저트로 드시는 분은 없겠지만 약간 느낌이 산뜻한 뭐 디저트? 위스키계의 디저트 느낌일까요? 되게 산뜻합니다. 뭐 이렇게 뭐... 오일리한 것도 없고요. 산뜻하지만 뭐... 뭐 그냥 밝고 가볍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캐릭터는 확실히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딱 마셔보시면 어... 엑스벌번을 좋은 거를 썼나? 어... 굉장히 맛이 프루티하고 굉장히 많이 배었네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위스키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구하실 수 있으시면 꼭 한번 구해보세요. 18년을 추천을 드리겠지만 왜냐하면 15년 같은 경우는 구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얘를 더 추천합니다. 얘는 무조건 일단 사시고 어... 이거를 못 구하셨을 경우는 18년도 괜찮습니다. 18년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좋아하는 위스키 중에 하나인데 이거에다 추천해 드릴 분들은 어... 발뱅이? 뭐 발렌타인? 뭐 이런 쪽 발렌타인은 뭐 블렌디드긴 하지만 그런 꽃장이나 아니면은 발벤이처럼 조금 아... 발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걸 좋아할까?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발벤이 좀 무겁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가벼운 톤이에요. 아... 그래서 싫다라는 게 아닙니다. 캐릭터가 있습니다. 음... 와... 배... 뭐... 배니까 당연히 꿀 뭐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오죠. 그리고 바닐라 살짝 여긴 토피라고 했는데 토피까지는 잘 모르겠고 바닐라 그래요. 바닐라 뭐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거 좋은 위스키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오를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격도 너무 착하고요. 글랜그란츠는 하여튼 열때마다 지금 되게 깜짝깜짝 놀래는 위스키 중에 하나예요. 어? 이 가격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딴 데는 왜 이렇게 비싸지? 뭐 이런 생각이 느낄 정도로 어... 글랜그란츠가 이렇게 리폼드 됐지만 가격도 너무 많이 안 오른 거가 일단은 좋고요. 하여튼 저는 추천드리는 위스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벌반 쪽을 확실히 좀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아주 산뜻하고 아주 프루티하고 음... 좀 고급스럽습니다. 엑스벌번 뭐 퍼스트필이라서 그런지 그거를 제가 정확히 느끼지는 못하겠어요. 세컨드필이 어떤지 쉐리는 정확하게 느끼는데 엑스벌번까지는 정확히 퍼스트필, 세컨드필 뭐 핸드 셀렉티드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런데 마셔보면 이상하게 조금 더 좀 뭐 다른 엑스벌번들보다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나서 아 이게 퍼스트필이라서 이러나 핸드 셀렉티드가 여기에서 발휘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 위스키입니다. 아주 적극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위스키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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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